오늘 데뷔 10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인데요. 팬들에게 소감을 전했습니다. 멤버 RM은 지금도 BTS의 2막을 가늠해 본다는 글을 남겼고 지민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아서 기쁘다면서 앞으로 올해 행복하자고 전했습니다. 세계적인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은 10년 전 오늘 첫 싱글로 무대에 처음 오른 뒤에 전세계 대중음악계에서 기록들을 만들어 왔습니다. 세계적인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입니다.